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나니 그러므로 살아주거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바울이가 노마가 껴안는데 고백은 마찬가지로 사실 하나님 누구든지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고 첫 달 첫 주일 이렇게 다시 한번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삶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자는 피 묻는 손으로 우리 평강교회 전체 성도 무료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듣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에 남편은 남편 또 아내는 아니대로 사명을 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어영부여하지 않고 기울임 피지 않고 모든 일에 일을 맞았다 하면은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치극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 교회 어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욕망이 빛만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괴롭게 시장살 못하도록 또 이렇게 어둠의 역사 평강 주님 말하자는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 시간에 나사리의 예수 크리스토의 면허이 모든 질병아 우리 몸에서 나갈지어다 완전히 주의 말씀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쳐 깨끗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잘 믿기를 소원하고 성경 깨닫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정성 다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사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을 읽어놓을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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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